LG전자가 인도 델리 최대 쇼핑센터인 앰비언스몰에 대형 올레드 사이니지를 설치했습니다. 앰비언스몰 바산트 쿤즈는 월평균 150만 명 이상이 찾는 델리 최대 쇼핑센터로 명품관 등이 입점해 있어 프리미엄 고객 비중이 높습니다. 이번 조형물은 백라이트가 없어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 사이니지의 강점이 부각됐으며 총 55인치 올레드 사이니지 63장이 활용됐습니다. LG전자 관계자는 압도적인 화질은 물론 혁신적인 디자인의 올레드 사이니지를 주요 거점 도시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